소평 침 두번째 영어로 영어로 할께요 헬로우 아름다우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오! 우리도 슈퍼주니오! 한 명씩 인사드릴까요? 자, 우리 슈퍼주니어 앱 조비시앤니씨 같이 신동시로 인사드리고 신동시로 인사드리고 바로 신동! 신동! 좋은 인사드리고 어땠어! 엄청난 인사드리고 많이 만나서 신동! person 안녕하세요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 즐거운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겠습니까?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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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 마스카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마스카라 뭐지? 마스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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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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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정확한 단어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I can't remember the word properly 자.. 은혜신 당신 하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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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길était 한국라이스 艦 저는 저는 조미입니다. 진심으로 왔습니다. 진심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싱가포르식 영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준비했을 때, 제가 한국에서 공부한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콩글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싱글리시라고 합니다. 싱글리시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싱글리시를 볼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싱글리시라고 합니다. 제가 싱글리시입니다. 제가 싱글리시를ään. 라만 붙이면 된거요? 너 그냥 라가 밑에 있는거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제가 잘 못 써요 사실 제가 잘 못 써요 사실 슈퍼주니어가 리더 인특씨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리더 인특이 지금 내셔널 서비스에 있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리더입니다 사운드가 리더입니다 괜찮죠? 괜찮죠? 안될거에요? 어? 네.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좀 더 강하게 보여주시면 어쩔 수 있을거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리더해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리더해도 될까요? 제가 리더가 될까요? 네 원래 이 자리만 가면 그렇게 말이 많아지나요? 저는 이런 곳에 너무 많이 얘기해요 지금 이특씨처럼 노래랑 춤 시키고 싶은데 참고있는 노래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에게 우리 슈퍼주니어가 이특이 없는 에센터가 보면 처음인데요 네 오늘 리더는 리테크 에센터 컨설턴 사실 공연하기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늘에서도 우리가 함께 안한다 저를 축복해 주시는거 같네요 제가 티보도 안 отвes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모두 gospel 축복하자는 여러분이 그 시각을 즐기고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그냥 1, 2, 3, 2, 3, 2, 1